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의 이민생활과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소개를 할까 생각하다가 지역 신문을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선일보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미국 전체의 정치, 경제에 대해서 조금, 아주 조금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지아 주, 특히 애틀란타에 대한 소식들이 나옵니다. 은행이나 병원에 관한 새로 개원하는 것들이나 여러가지 소식들, 사실 그 외의 모든 것은 거의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광고는 부동산, 융자, 병원, 자동차가 주를 이룹니다. 이번에 또 특이한 것은 저희 둘루스 쪽에, 저희 지역 쪽에 곰이 나타나서 조심하라는 경고가 신문마다 다 나왔고요. 또 인구 조사하는 것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일주일간의 어떤 게시판 같은 거예요. 병원 개원하는 것, 교육 세미나, 그 다음에 마트들의 세일, 이런 것들. 일주일간 애틀란타 소식의 총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그 외 여러가지 광고들, 교회에서 지휘자를 청핑한다는 광고, 농장에 대한 광고, 융자에 대한 광고. 그 다음에 KTN이라고 저희 애틀란타 지역 조지아에서 방송국이 있습니다. 한국 방송국, 일주일 시간 편성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주를 이루는 부동산 광고입니다. 이 부동산을 보면 애틀란타의 집 시세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60만불, 70만불, 한국 돈으로 6억, 7억 정도 되는 것은 정말 좋은 집이고요. 보통 저희 지역에 3억, 4억 정도면 중산층이라고 하죠. 그 정도 집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20만불 때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정규대학이에요. 미국이 인가를 해준 학교지만 대부분 신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 외에는 또 일식집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미국 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미국에 오시는 거 아니라면 이렇게 일식 같은 기술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무료 영어 교육, 시민권 교육 등 정말 미국은 공짜 교육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어 못 한다고 이미 못 온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 돼요. 다 교육시켜줍니다. 그 외에 집이 부동산이 잘 되면 덩달아서 융자도 또 장사가 잘 되고요. 한 면은 한국 소식, 또 한 면은 이렇게 주로 부동산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 광고와 함께 또 많이 나오는 광고가 비즈니스예요. 이 비즈니스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업종을 많이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저희가 하는 샌드위치, 카페테리아, 세탁소, 윙가게, 일식집, 치킨집, 또 코인 런더리, 빨래방, 한국에도 요즘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광고 조심하셔야 돼요. 20%는 거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께는. 또 돈 많은 이민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 송도, 저희 나라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투자 광고도 많이 납니다. 그 외에 한국 소식과 또 가구들, 또 여행사 광고도 많이 나옵니다. 여행하러 미국 오세요. 미국에서 캐나다, 동부, 서부 관광 정말 싸죠.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실 이런 거 다 그림의 떡입니다. 3, 4일 여행 가기 정말 힘들거든요. 명동이발관 799 지난번 광고에 썼죠. 도넛샵도 요즘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집, 비즈니스, 구두 수선, 주로 기술적인 것들, 손재주가 좋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이 굉장히 부동산에서도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소식들을 볼 수 있고요.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왔다면 어떻게 트라이 해봤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또 한국 양복들, 이태리 명품 양복들, 한국보다 굉장히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애틀란타에는 요즘 또 한참 유행이었어요. 샤브샤브와 또 꼼장어, 한국에서도 꼼장어가 비싸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참 많이 비쌉니다. 또 미국 집에서는 꼭 필요한 소독, 개미, 벌레, 박사, 개미 소독 꼭 필요해서 터마이트라고 하죠. 광고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 네 송중기. 네 여기도 부동산 광고입니다. 한국 돈으로 3억, 4억 정도면 중간 레벨의 집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억 정도면 또 가족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가 가능한 곳입니다. 제 수준이 낮아서 너무 싸게 말씀드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보시면 2억 대, 3억 대 정말 좋은 집들 많이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한국하고 날씨도 비슷하고요. 집값도 싸고 비즈니스도 싸서 정말 엄청 많이 한국 분들이 점점 몰려오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무슨 장사꾼 같은 느낌이 잠시 들어서. 네, 근데 정말이에요. 한국 아파트 10억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서울에 10억 아파트를 팔면 요 밑에 보시면 정말 대골 같은 집을 사실 수 있어요. 방 6개, 화장실 8개, 차고가 3개, 4개 되는 엄청난 의리의리한 대골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광고판이죠. 스몰 비즈니스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 광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이 이민 와서 아 내가 이런 잡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경쟁도 치열하지만 또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이 사실은 비즈니스 광고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른들은 인터넷을 많이 보기 불편하시니까 이 신문을 많이 봅니다. 이거는 무슨 60년대 한국의 둘루스 다방 광고이죠. 이렇게 직접 직거래도 또 신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도 구인광고를 할 때 신문이나 인터넷에 광고를 내고요. 구인광고 또는 또 작은 스몰 비즈니스 직거래도 이 신문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거래 같은 경우는 보통 8% 집은 6%를 에이전트에게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직거래가 또 많이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잔슨클릭을 강남, 애틀란테의 강남 1번지라고 소개를 해요. 저희 동네에요.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강남이라기보다는 한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좋은 집도 있지만 평범한 집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10억 정도 하는 그런 좋은 골프장 있는 좋은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세는 한 3년 사이에 굉장히 주택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냥 안정세로 유지를 하는 추세이고요. 또 자동차가 필수이다 보니까 타이어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 광고, 타이어 광고, 집과 함께 애틀란타에서는 차가 없으면 정말 떡볶이집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차가 가족마다 한 대씩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윙가게 또 가장 비즈니스 성공하신 분들이 하는 리커스와 술 파는 가대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둘루스 잔슨클릭 이 지역에 한국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들도 많이 있어요. 병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의사님들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실 힘들게 공부해서 한인 사회에서 의사를 하기보다는 저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 진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의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살기 좋은 애틀란타로 오세요. 살기 좋은 애틀란타에서 queries